하와이 휴!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잘 찾아왔습니다 오늘 여성 또 브러쉬님의 카와이 핵귀요미 두어지 괴물들 만나볼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꿀잼을 자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자 이번 꿀귀요미는 누굴까요? 트롤페이스 오 잠깐만 저거 난 진짜 본 적도 없는데? 저런 게 있었어요? 저거 뭔가 이스터에그 같은 건가 보네 와 실제로 있는 거예요?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MBC 변형 같은데? 트롤이다 고인물의 시크 빵댕이에 오면 안 되는 곳에 온 것 같습니다만 아 예이 우리는 트롤이다 자 다음은 그리드 어 저 웬만한 괴물들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못 본 괴물들이 좀 있나 보네요 아 이거는 정식 버전이 아닌 건가? 아 이거 정식 버전이 아닌가 보네 그리드 어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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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꿍 저세히 저거 포켓몬 마스터인가? 보이는 순간 싹 다 집어넣네 이루와 싹 다 집어가 이 메시지 알려주는 게 가이딩라이트였구나 좀 빛만 나오는 게 가이딩라이트인 줄 알았는데 아노 난 널 도와줄 가이딩라이트야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탈출해보자고 아노 난 널 도우러 왔어 우리 내 말을 들으면 문제가 전혀야 될 거이야 가자 니 도움 따인 1도 필요 없어 난 이미 고인물이거든 말 들어라 했지 어 이번에 외전으로 돌아가? 커요미로 변한 반반 친구들 오피라버드 게임 오버창고 챕터 1에 하이라이트죠 진짜 바로 지리는 그 장면 노오오오오오오오 앙냠냠 자 음 나는 귀요미 치킨 생긴 거 봐라 유와 봐 못 잡지 어라 왔네 흐흠 도망쳐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넘버 쩌시 이것도 붙잡혔을때 진짜 마지막에 깜짝 놀랐었죠 안농 나랑 놀자 하하 하하 결국 같이 떨어졌는데 난괜찮다 난 멀쩡하다 같이 때려 땡 이번엔 뭐지요? 스내요? 90초 이상 구간에서 나오는 함정 이 가시 함정에 저도 많이 당했었죠 이거 당하면 화좀 많이 나더라 이게 아닌가? 아 맞구나 난난난난난낭 안농 나는 귀요미 함정이에요 맞아 밟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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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지 말랬잖아 아 듀프 초반 제 깝둑티를 담당했었던 저의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싶으니 여러분들은 도어즈 시리즈 1편부터 한번 봐주세요 저의 고통 퍼레이드가 잔뜩 담겨있어요 이 문일까? 저 문일까? 오케이 여기다 까꿍 까꿍 108번 번호가 똑같아 어디야? 아 둘 중 하나 골라야돼 여긴가? 아 어? 어라 의도치 않은 장면을 목격하고 봐라 아 이 자식 내 알몸을 들켜버렸어 나 이제 너한테 시집가야 돼 책임져 편퇴 자 다음은 A쿠즈 아 얘도 패턴이 어어 뭐 무지막지하다던데 똑똑히 계세요 어? 마주쳤다 고인물이다 일단 시끄러 시끄러 자 다음은 귀요미 제프의 상점스 엘고블리노 오? 얘네들한테 게임오버 당하는 장면도 있어요? 얘네 착한 친구들 아니었어? 내 말 틀리냐고 내 말 틀리냐고 어 어떡해 저 앙증맞음 어떻게 참아 일로와 너가 그 엘고블리노구나 유명한 아이고 불타고 봐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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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안 앙! 밥도 살아 숨쉬는 애였어요? 어어 앙냥냥 아 야 이거는 실제로 봤으면 진짜 기절했겠는데? 너야 그냥 해골이잖아 아이고 재밌다 여기서 좀 놀다 가 다음 제프는 노래를 끄면 오 노 착한 친구들을 괴롭히지 맙시다 나의 페이버릿 송 최애곡이야 끌 거야 이 너무 자식 내 플레이 건드는 거 못 참아 어 왜 mbc 다시 나왔네요 이번에 아 이번에는 십자가 봉인 장면이군요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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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십자가 아까워가지고 이거 봉인하는 장면을 볼 수가 없었는데 쑤욱 십자가로 바로 봉인 이거 있으면 난 무적이야 니트 신스 십자가 어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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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 짠짠 아 십자가 그 자체가 어우 근데 저 코염이 봉인한거 조금만 어? 안돼 스크리티야 어째 더 기워졌냐? 헐 이건 봉인이 아니고 미지나체로 퇴화한거잖아 뭐 그런거 같긴해 탈트 봉인 받아라 디스스 십자가 핥트독 해커여미가 되어라 어머 이거 뭐 약간 따라큐가 된듯한 느낌이군요 속이 아 해커 Есть 다 해커 해커 해커